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평등 형평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기능을 상당히 탁월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상당히 불공평한 거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보면 본인이 걸어온 과정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실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수사 경력상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도 증가하고 또 언론이 노출됐을 때 뭔가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되면 공부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 또 수사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사람이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더불어민주당 측이 다루기가 힘든 대하기가 힘든 사람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일당백을 하는 거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대충 여러분들 그렇게 엉겨붙는데 대충 엉겨붙어 가지고 여러분들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올가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찢어버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서는 환장하고 싶은데 그게 지적 역량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위 지력의 차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예를 들면 육체적인 힘의 차이면 가슴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게 머리의 차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김남국 씨의 아주 창피스러운 영혼이 남을 이모 그 발언도 보면 순간적인 순발력이지만 핵심을 찔려가지고 저걸로 하여금 그냥 황복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똑 부러지네요. 이 탤런트는 대단한 탤런트입니다. 말하는 재능도 좀 타고나야 되지만 말을 할 때 핵심산을 착하게 여러분들 찔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 보시니까 오늘 야당이 이제 이런 억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윤관석 삼선의원하고 이승만 여러분들 초선의원이 이번에 국회에서 영장 청구가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익숙한 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사과할 줄을 모르고 자기 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익숙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절대 여러분들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 이런 부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영장 청구 부결을 협조하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이 자리에 20여 명의 돈봉투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인들이 선거에 여러분 투표에 참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았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들이 다 여러분들 회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승만하고 여러분들 윤관석은 절대 부결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그걸 보고 저 양반들은 내 같은 사람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타고난 그냥 남탓주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그런 공격을 예봉을 꺾기 위해 가지고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은 절대 우리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남자들이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야 국민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양이다. 늘 저 동네 사람들은 그냥 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걸 꼭 뭡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설명을 할 때 아니 돈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남자들이 진짜 치사한 것 같아요. 인생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이번에 나오네요. 이승만 의원 윤관석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진짜 촌철살인이네요. 짧지만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 엿먹으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쬐쬐하냐의 이야기죠. 우리가 윤관석 의원하고 이러면 이승만 의원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완장 이런 거 다 떼고 한 인간으로서도 참 격이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꼭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본의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정문적 답을 잘하는 겁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거죠. 기자들이 뭘 물으면 아주 핵심을 짧고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욕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민주당 양반들 모욕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한 말 가운데 뭐가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못하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뭐 모욕감이 없고 뭐 인격을 뭐 모욕했다든지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느라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 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 받은 20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틀린 말입니까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아닌가 싶다. 그게 무슨 정치적 발언이냐. 팩타 사실을 말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참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가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도 대충 넘어가는가 그런 건 안 되지 않았습니까 a는 a고 b는 b고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7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란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7이라고 대충 둘러대냐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국회의원님들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팍 여러분들 찍어서 이야기한 겁니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공병호가 여기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공직선거 해부시리죠 도둑놈들 5건부터 여러분들 1번까지 무슨 말로 했습니까 너희들이 표 도둑질을 몇 표 했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4997표 5667표 한 명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둑놈들이라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도 이야기를 못하고 선관위도 여러분 뭡니까 6개월이 지났지만 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대정무지리에서 만일 이런 것을 들고 나왔으면 선관위를 모욕했다 더불 민주당을 모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모욕 따위가 안 하는 겁니다 숫자는 모욕도 없고 칭찬도 없고 굴종도 없고 존경도 없는 겁니다 그냥 1대하기 1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맥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는 서울 서초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여러분들 25장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주장이 아니고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에 왼쪽에 나와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광역시의 북구에서는 전혀 미래한국당 표를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 여러분 오른쪽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모든 수치가 위아래가 다 같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여러분 득표수에서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은 3% 3% 더불어 신민당은 59% 60%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자료가 어떻습니까 서울 관악구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37%입니다 마이너스 11%입니다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에서 11%라는 차이가 납니까 표를 훔쳐갔다는 이야기 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신민당은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16%인데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뭡니까 9%가 뛰어가 28%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당일투표 그룹하고 사전투표 그룹은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 거죠 표를 수셔 넣어 줬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숫자 인 겁니다 과학인 거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아니 여기에 돈 봉투에 받은 돈을 먹은 사람이 수십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준 사람들이 구속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투표에 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있는 그대로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병우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너희들이 표를 몇 표 도독질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규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명하겠습니까 조갑제가 하겠습니까 이병태가 하겠습니까 하버드에 있으면 학위를 받았던 누구죠 이준석이 하겠습니까 하태경이가 하겠습니까 한기호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숫자는 숫자니까 한동훈 장관의 여러분들 똑부러지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대충 그냥 그렇게 넘어가냐 그러니 너희가 사업을 했으면 다 망했을 거다 이야기죠 사업에서 여러분들 기계들 오차범위가 천 분의 1mm지 않습니까 대충 뭡니까 1mm로 깎아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좀 정확해야 되지 세상이 그래도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로 자동차도 팔고 반드시 팔게 됐으니까 참 운이 좋은 거죠 앞으로 뭐 그 운이 계속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15 총선을 낱낱이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 지난 4월 1일 날 선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 여기서도 뭐 손을 댔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발간된 도둑놈들 옥은 여러분께서 이게 단순히 뭐 책을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국민들이 죽고 산업 문제와 관련된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준다 생각하시고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자랑 서는 전통인 참정권을 국민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